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왜 저밖에 없죠? 아 내가 대박 안녕 안녕하세요 영재 오빠 목소리 들리는데요? 뭐라고? 영재 오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영재가 여길 들어왔을 리가 없는데 영재 오빠 이거 안하지 않아요? 모르겠네요 이거 안하잖아요 뭐라고요? 이거 안하잖아요 뭐라고요? 이거 안하잖아요 영재 오빠 영재 안할걸요 이거 뭐에요 지금 밥 먹었어요 헐 대박 군대에서요? 군대에서 먹었어요 지금 군대에 있는 거 까먹고 있었어 근데 이게 다 뜨나 보다 어떻게 하는거야 바로 바로 팬이 1초만에 들어가네 어떻게 해 진짜 진짜 떨려 진짜 잘한다 서진이가 좋아하는 아이돌 사람이랑 엄청 많이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 사람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오빠 3일동안 잘 쉬었어요? 아 계속 쉬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클럽하우 아이고 어떤 오스웨이니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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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군대로 편지 보낸거 받았어요 아 편지 잘 받고 있습니다 진짜요? 네 오빠 학교 팬이에요 네 학교 팬이에요 학교 팬 저 reception 학교 팬 학교 팬 거예요 반가워요 학교 durable 학교인 사주세요 ık 스템 웅 gentle 지나치게 영상 memo 학교 공연 오늘은 눈 안 와요? 뭐라고요? 눈 안 와요 눈? 오 겐키 데스까? 아 겐키 데스 저기 눈 안 오고 좋아요 와 이거 너무 많이 오고 오늘 하루 종일 오는데 정말 오빠 어제 내 생일이니까 아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먹고싶다 오빠 먹고싶어요 고마워요 대년 오빠 지금 어 뭐야 이제 선인 분들하고 같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인 분들 우리 오빠 잘 부탁드려요 잘 됐어요 오빠 잘 지내세요?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마 내일 눈 치우러 갈 것 같아요 지금 밥 먹어서요 파이팅 눈 많이 와요? 눈 진짜 많이 와요 그럼 춥겠다 그쵸 음 많이 추워요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네요는 어떡해 네요는 어떡해 네요는 어떡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머리카락 있어 또 넘기고 나갔네 아 웃겨 오빠 생활관에 사람들 많아요? 많아요 아이고 머리는 많이 자랐어요? 머리요? 어 많이 자랐어요 아 군대에서 사진을 못 찍는다는 게 진짜 너무 아쉽다 아 사진 있긴 한데 나중에 올리려고요 대박 그거 올리면 안 되지 않아요? 아 그게 규정이 있어요 올리면 되는 어디까지 되는 게 있고 기다릴게요 이거 새로 만든 거죠 방 네? 왜 방 나가줬어요?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처음 해봤어요? 두 번째인데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아직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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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는 안 했고 제가 당장돼가지고 엄청 방 새로 만들어졌죠 그런 거 같아요 오빠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제 동기 소개시켜줄게요 오빠 저녁 뭐 먹고 있어요 아 지금 쉬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소개시켜줘요 아 옆에 있는데 말을 안 하네요 동기 몇 살이에요? 모르겠어요 몇 살인지 몰라요? 오빠가 제일 나이 많나? 안녕하세요 아무튼 다들 좋은 시간 보내요 아직 안 할 거예요 이거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오빠 그래도 해주니까 좋다 고마워요 어색해하는 거 같아 어색하네요 이거죠 귀여워 종종 들어올게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땀 shark Hey 사랑해요 태현 사랑해요 봐봐 strains 태현 사랑해요 태현 우리 가세요 안가세요 이게 뭐야 오빠 안가요? 어디 가세요 이게 뭐야 쏘 울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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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